이제 부터 보시다시피 아직도 초승이 없는 팀이고 지금 현재 리그 역사상 두 번째로 지금 승리를 못한 기간이 길어진 상황이거든요 거의 7개월 가까이 가장 마지막 승리가 올 수만 놓고 보면 한 7개월 가까이 승리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 개방도 와서 아직 승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승리가 올 수만 놓고 보면 한 3개월 일지 몰라 안상 그리노스입니다 어! 정했어요! 슛! 볼! 야!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불절되면서 볼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시 먼저 들어가면서 1대를 앞서가는 안상 그리노스입니다 우승만 병원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일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날을 택한 그대야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많은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집 기억해 혹시 우릴 속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것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결국엔 만나오른다면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모데만 병원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어어 너무 사랑해 일기 함께 가는 그대야 아무도 사랑해 일기 함께 가는 그대야 너무 대중으로 싱집ize 그려가면서 그대처럼 가게 그리며 심의 안이 풀려나 멍청과 내 맘에 심의 안이 풀려나 맘에 심의 안이 풀려나 아 기억해 온 심의 안이 풀려나 기아구의 목적이 안이 풀려나 참가하고 참의 제압으로 내 삶 오늘께도 넌께도 없지않아 우린 결국엔 만나 그 개선을 참 사랑해요 저 끝까지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